자 먼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자 그럼 이제 원에 내접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꼭지점들이 어디 위에 있다니까 원주 위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쓸게요 자 모든 꼭지점들이 자 얘는 원주 위에 있어 그럼 여기서 얘도 이제 케이스를 이제 사실상 어떻게 분류를 좀 하고 가는 게 맞냐 그러면은 삼각형이니까 일단 세 개를 택하긴 하겠지 그치 자 근데 가장 큰 각에 대해서 분류한다고 치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은 자 얘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요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면은 자 둔각삼각형 있고 자 얘는 살짝 중요한 얘기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 얘는 예각삼각형 있어 자 얘는 물어보면은 상한 사람인데 일단 이제 확인할 수 있기는 해 자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을 다 합치면 일단 전체 되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삼각형을 셀 대로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주의하고 갔던 거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있지 않아야 돼 자 근데 자 지금 보는 이 상태는 원주 위에 일단 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 점도 절대로 일단은 일직선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제외하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확인을 좀 이렇게 할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좀 메모를 좀 잘 하시고 자 제가 이제 예제 4번 있죠 자 그거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원을 좀 그려놓고 좀 이제 이해를 시킬게요 자 먼저 저한테 일단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꼭지점이 8개야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이제 좀 뭐 표시를 좀 해주면은 얘가 일단은 P1이고 자기가 P2가 되고 자기가 P3가 되고 자기가 P4가 되고 자기가 P5가 되고 자기가 P6이 되고 자기가 P7이 되고 자기가 일단은 P8이다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이제 거기서도 물어보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아니 그냥 뭐 하면 돼? 세 개를 뽑으면 되지 그치 자 주의점에 일직선의 세 개점이 어딜 봐도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전체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얘는 8C3개 해가지고 자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 팩토리얼 쓰면 얘는 56개가 전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느낄 건 뭐냐 직각삼각형이면서 둔각삼각형이면서 예각삼각형일 수가 없으니까 얘랑 얘랑 얘를 다 더한다고 치면 56개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자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요거 먼저 따질게요 자 직각삼각형 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얘도 이제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뭘 따질 필요가 있냐면은 보세요 원에서 이제 원주에서 일단 90도를 만든다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얘는 원주각이 90도인 상태를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먼저 예시를 좀 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 내가 요렇게 일단 만들었어 자 이거 자체가 어쨌거나 일단 지름이죠 자 지름에 대해서 그럼 지름이 생겼다는 것은 직선이 생긴 거니까 이거 해가지고 두 개의 점을 잘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 상태에서 원주각을 일단은 90도로 만들려고 치면 얘가 일단은 180도니까 중심각이 180도잖아 내가 얘를 선택하건 얘를 선택하건 어쨌거나 요렇게 넘어간다고 치면은 얘가 100% 뭐가 맞을까 직각삼각형이 맞겠지 그치 자 그럼 얘는 이제 구조화를 살짝 시키면 이렇게 돼 뭐 외국건 아니고 먼저 직각삼각형 만들려고 치면은 자 지름의 개수를 세셔야 돼 자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되는거 맞지 그치 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4개 자 이거에 따라서 각각 잇따라 뭐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샘플로 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제3의 꼭지점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제3의 꼭지점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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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자 6개가 가능하죠 자 그렇다고 치면은 내가 선택한 2개의 제한 나머지는 까이는 자 6개가 돼서 얘는 24개다 이 얘기야 맞지 그치 자 요렇게 보는게 직각삼각형 자 중복되는거는 없죠 절대로 없지 그치 왜 어차피 지름마다 일단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된거 자 얘는 직각 자 이렇게 된거 직각이니까 절대 겹치는거는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번째 이제 요거 좀 잘 보세요 자 둔각삼각형인데 이게 어 약간 좀 이제 좀 파악하기 힘들 순 있어 힘들 순 있는데 제가 이제 단연간 좀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일 낫긴 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는 얘가 이제 결국에 직각삼각형이 됐던 이유는 자 얘가 지름이라서 됐던 거야 지름이 얘가 일단은 어쨌거나 얘는 무슨 각이니 중심각이지 중심각 180도라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것 좀 설정할 필요가 있냐는 그냥 이제 요런 얘기 좀 써줄게요 자 지름보다 지름보다 자 지름보다 지름의 양급 지름보다 현의 길이가 작아야 돼 자 현의 길이가 짧아야 돼 그럼 지름이 아닌걸 택하자는 얘기야 자 근데 이거 과정을 조금 밟아주면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 내가 요 꼭지점이 딱 있어요 딱 하나를 딱 특정을 할게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요렇게 일단은 선을 그렸어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색깔을 잠깐 보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자 요 초록색 삼각형 봐봐 요점하고 요점하고 요점 연결한 건데 자 얘는 무조건 일단은 둔각일 거야 왜 저라고 물어보면은 자 보세요 먼저 이렇지 않나 싶어 너네 요거랑 요거를 자 호로와는 이렇게 있을 건데 그럼 너네 연결을 시켜 주면은 이만큼 자체가 지금 얘가 일단은 무슨 각일까 얘가 일단은 중심각이야 알았지 그치 자 근데 요 상태로 잡는다고 치면은 이렇지 않나 싶어요 저 중심각 자체가 자 몇 도보다 클까 180도로 벗어났지 그치 180도로 벗어난 이유는 자 지름보다 짧은 현을 내가 택했기 때문에 얘가 180도가 커진 거야 중심각이 180도가 커 자 그렇다고 치면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는 딱 절반 관계지 보세요 얘를 2로 나눠 주면은 자 얘가 일단 어쨌거나 원주각이 될 건데 얘를 2로 나눈다고 치면 얘가 90도 되는 거 맞지 그 원주각이 90도 보다 크니깐 쟤는 둔각상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이 호에 대해서 지금 얘가 중심각 자 요렇게 된 얘가 일단 무슨 각일까 원주각이 되니깐 얘가 일단은 90도 보다 큰 무슨 각일 수밖에 없어 둔각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필요가 있냐 자 이제 계산 좀 이럴 수 있거든 새 그렇다고 치면은 예를 어떻게 셀까요 보세요 먼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느낌을 살리는 게 많냐는 자 꼭지점을 하나 딱 특정을 했어요 해보세요 특정했어 특정한 다음에 지름까지 딱 보면은 자 지름은 제가 해야 돼 그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얘는 90도 되니까 그러면은 얘를 제외한 요기까지의 지금 점이 일단 몇 개가 있을까 3개가 있지 그치 걔네들 중에서 몇 개만 택하면 돼 2개만 택하면 끝나요 자 그럼 이제 그 구조를 맞춰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8개 점들이 있을 건데 자 그걸 마주보는 지름에서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 직전까지가 지금 점이 딱 몇 개가 있을까 3개가 있지 그치 그럼 얘는 3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돼 자 얘도 24개가 돼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보세요 왜 이쪽만 보나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아래쪽까지 보면 불편해져요 굉장히 불편해 줘 그래서 저는 주로 어쩌기로 하냐면은 이 점에 대해서 이 방향이 있지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쓸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설정을 해 자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줄게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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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점을 턴 선택해도 얘는 당연히 있다는 둔각이 있긴 할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지금 이제 요걸 따질 때 지금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보고 하면은 나중 가서 복잡해져요 나중 가서 복잡해지는게 그럼 내가 지금 이제 이 꼭지점만 보는거 맞지 그치 그럼 또 이럴 수 있거든 실 그럼 만약에 이 꼭지점에 대해서 따지려고 치면은 어 이거랑 이거 두개 다 보니까 중복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 차라리 방향성을 딱 하나로 잡고 이렇게 하자 한 꼭지점을 특정을 해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되 그냥 일반화 시키면은 자 얘는 지름까지 가기 직전까지 있죠 자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갠가 이걸 따지면 되고 거기서 두 점 나머지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각 꼭지점들에 대해서 일단은 둔각사각형 몇 갠가를 우리가 카운터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또 쓰는 법칙이 고배 법칙이 되겠죠 자 24개 아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세금지 마지막 예각은 요 예각은 그냥 고민이 없어 그냥 뭘 하시면 되냐면 전체가 일단 56개 지 자유기에서 일단 얘는 자 직각사각형 24개 자 그 다음에 둔각사각형 24개 해가지고 얘나 그냥 빼시면 돼 자 예각은 너무 중복 이런게 막힌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거 물어보는 것은 자 무식한 짓이야 잠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보자 3 만약에 저한테 6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점이 6개가 있어요 자 이따 이렇게 있다고 짓게 자유롭게 있고 자 얘는 이렇게 있고 자유롭게 있다고 지자 자유 점 유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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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점들이 다 같은 간격으로 있어야지 일단은 편해질 거야 그리고 엄밀하게 된 얘도 p1 p2 p3 p4 p5 p6 p7 해가지고 일단은 자에는 보니 1,2,3,4,5,6,7 맞지? 잠깐만 1,2,3 내가 뭘 잘못했나 잠깐 아 이건 없잖아 깜짝이야 내가 지금 육각형 그림이 잠깐만 다시 그릴게 자 얘는 다시 한번 해보면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 자 이제 여섯 개를 이제 끈찬 얘기야 자 금지 요렇게 있다고 치구요 자 요렇게 있고 깜짝이야 있어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p1 p2 p3 p4 p5 p6까지 이렇게 있지 잘 표시 한번 해볼게 자 요렇게 일단 여섯 개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적은 많이 이 상태에서 삼각형의 갯수는 그냥 6c3 이겠지 고민이 없어 그치 자 그런데 집과 사각형 이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자 집과 사각형 구한다고 치면은 지름이 이제는 3쌍 왔지 그거에 대해서 자 이제 요걸 샘플로 두께 요거에 대해서 지금 자 요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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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가 있으니까 4개 니까 12개가 있을 거야 그치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또 잘못 이제 판단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럼 집과 사각형은 둔과 사각형은 무조건 개수가 똑같네 우연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둔과가 아까 이러자 그랬잖아 한 점을 특정을 하세요 특정을 해 자 걔가 일단은 자 둔과 자 여섯 개야 그리고 나서 지름까지 끊어 그 바로 직전까지 지금 점이 딱 몇 개 있어 두 개 남지 그치 걔네들 죽여서 자 두 개를 택하면 돼 자 방해가 무조건 시계 반대만 그냥 보자 이게 빨라 자 그렇다고 치면은 여섯 개 니까 다르 지겠지 자 63 일단 20 야 자 20이 되고 그럼 얘는 이제 요렇게 있으니까 자 나머지 예각사각형 딱 몇 개밖에 없을까 두 개밖에 없다 요런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쵸 잠도 고생하시고